지난주 이재명 후보는요 과거 자신의 조카가 모녀를 살해했던 사건을 변호한 사실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뜻을 밝혔죠 그런데 그 발언 이후에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후보님께서 이걸 사건을 위풍력이라고 워딩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멀다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 얘기 좀 그만합시다 아까 했는데. 본인이 먼저 이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질문이 계속되는 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해당 인터뷰가요 인터넷에서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사과하는 말투와 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저희 진정성이 묻어나오는 사과이냐 귀찮은 듯 대답을 회피하려는 듯한 자세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 전에 데이트 폭력이라고 사실 그 워딩은 조금 불편한 워딩이고 어색한 워딩이죠. 분명히 데이트 폭력이 아니고 살인사건이고 한 가족에 대해서 그 가해자가 그 당사자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인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조금 미워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나오면서 아마 지금 장수에서 후보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좀 물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분명히 후보자께서 진정어린 사과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흔히 말해 우리가 로키라고 그러죠. 굉장히 낮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지금에 있는 워딩은 굉장히 이렇게 던지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던지는 듯한 말투가 어떤 느낌인가 하면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없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 아닌가. 분명히 조카를 위해서 변호했다는 점은 10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사건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해서 좀 진정어린 어떤 공감된 모습이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모습 때문에 네티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 2006년, 6년에 발생했던 이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 말고도 2007년에 1년 뒤에 발생한 또 다른 여성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본인은 이제 이름만 올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별을 통보한 피해 여성에게 농약을 마시라고 강요하다가 결국에는 흉기를 휘둘러서 잔인하게 숨지게 한 사건이었는데 조카 살인사건과 아주 유사한 범죄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에도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과 똑같이 심신미약을 또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비난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흉악범한테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존재한다.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 이 흉악범이라도 적법 절차를 지켜서 제대로 된 형벌을 부과해야 국가공형벌권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변호인이 그런 어떤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국가공권익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 국가공권익에서 정당한 형벌을 부과할 때 그와 다른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은 막아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도 지금 두 가지 사건 다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변호인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상 감경이 심신미약이고 심신미약은 던져보는 어떻게 보면 만능의 잣대로 활용되었는데 이런 사건을 좀 들여다볼 때 심신미약이라는 걸 주장 안 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면 굳이 주장하지 않고 그 피고인이 적법 절차에 의한 국가공권익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와 다른 결의 변호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적절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로서 변호를 한 것이다 내지는 조카라서 어쩔 수 없이 변호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런 교제 살인 변호 이력을 두고 야권에서는 연일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각각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데이터 폭력이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일가 중에서 유일한 변호사라 어쩔 수 없이 변호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 해 다시 비슷한 살인사건에 관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친척이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고. 고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또 길러진 심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전제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 자리는 그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도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조카라서 어쩔 수 없이 변호를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면서 이재명 변호사를 향해서 인권 변호사 타이틀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흉악범이라고 해도 변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또 변호사로서의 기본 업무라는 두둔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평소 강조해왔던 인권 변호사 이력과는 어울리지 않는 변호 이력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거세거든요.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해명이나 변소를 하자면 사실 사례를 저지른 사람도 당연하게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또 이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같은 법인에 있는 변호사가 기계적으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무에서 보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플러스 알파격으로 같은 법인의 변호사들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두환 씨에게도 변호사, 변호인이 있었고 세월호 선장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로서 직업 윤리사 조력을 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그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결격인 심성이 폭력적이라고까지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